이게 뭐라? 아무튼 그랬답니다. 진짜 잠깐! 어디 가냐고요? 지금 그 안디펜 라이브챗 스케줄이 있어서 거기 가고 있어요. 이렇게 돼. 왼쪽 눈이 자꾸 풀리지?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트레일러 고마워요. 뭐 먹고 그렇게 이쁘냐고. 뭐 잘 안 먹으면 이뻐지더라구요. 아 프로필? 프로필? 글쎄요 언제쯤 나오려나? 뭐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오겠죠? 공부해야되는데 하기 싫다구요. 그러면 일단 하지마봐요. 나중에 그 그 아 안 하면 안되겠구나 싶은 타이밍이 오면 그때 갑자기 하는거죠 뭐. 아 우리 다 다이어트 중이냐구요? 아뇨 그런건 아닐텐데 다이어트라기보단 뭐 유지 관리 뭐 이런 느낌인거 같아요. 오늘의 TMI 오늘 TMI 뭐지? 뭐가 있을까? 음 음 음 글쎄요. 학교 마치고 집에 가셨구나. 눈이 왜이렇게 눈 커보이네 오늘따라 눈이 왜이렇게 음 볼살 있어요 가만히 살 찌우라고요? 세상에 힘들게 뺐는데 힘들게 뺐는데 또 찌우면 어떡해요 유지를 해야지 좀 더 뺄려고 그러는데 입술에 점이냐구요? 점 맞는거 같은데 피자 시키려는데 라방때문에 뺐어요 피자 시켜도 되지 않나? 아니 아닌가? 시켜요 괜찮아요 차에서 급하게 켜가지고 흔들린다 피곤하다고 피곤하다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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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추천해달라고요? 저녁 추천해달라고요? 저녁 저녁 글쎄요 어지럽다고 어지럽다고 스포해달라고요? 스포를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전부 다 스포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스포를 좀 감질나게 잘 못해서 오늘 더워요 오늘 많이 덥더라고 스포일러 스포일러를 해달라고? 스포일러 안 돼요 안 돼 할 게 없어요 이제 스포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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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재밌다고? 스포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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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특급 재밌었어요 되게 좋았어요, 녹화 문득히 기대되네 진짜 어떻게나 그렇지 재밌게 나와야 되는데 내일 목요일, 모레 금요일 오늘 그치, 맞네 인스타 라이브 되게 드라마에서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잘 봐줬네요 라이브 그게 많던데 됐더라 마셨죠 나 일하는 중이시라고? 내일 뭐 할 거냐고요? 내일 뭐 할지는 비밀인데 toddlers 거의 다 왔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사이에 왜이렇게 비밀이 많냐구요? 비밀이 많아야 매력적이죠 아무튼 이제 잠깐 낀거라서 스케줄 하러 갈게요 좀 이따 가요 안녕 안녕 바이